아무 말 없인 내게서 커져만 가는 게 아무래도 이대로 난 되겠어 어쩌다 내가 이렇게 내게 빠진 건지 이유를 나도 모르겠어 넌 왜 내게서 맴돌아 뭘 해도 신경쓰고 뭘 해도 궁금해지고 넌 왜 내게서 맴돌아 아 넌 그냥 자꾸만 생각이나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이러다가 바보처럼 한눈팔게 하지 말고 말해볼래 말해볼래 나의 맘에 담긴 사람 너의 맘에 담긴 사람 너의 맘에 담긴 사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